장관 없진 않았네. 요 근처에 달팽이가 있었네. 아 여기 있단 달팽이네. 달팽이 발견. 푹푹 달팽이가 크는데 달팽이가 흔들어있고 달팽이가 흥망치하네. 이렇게 달팽이가 크네. 하하하하 자오 아주 달팽이가 무지하게 큽니다. 하하 달팽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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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팽이 하하 달팽이 너는 누구니? 달팽이 하하 다비 달팽이 이제 반자 Motor Tom 아 아 아 아 вик세 뭐 좀 이처차 어느 설명 뭐냐 라는 아 넣어 왔다 다시 가면 되겠다 꼭 로웅 これは 아기하고 엄마하고 갔다 오세요. 오토바이 살려줘야될것같은 느낌이네. 길거리에 있다가도 오토바이에 그냥 그대로 가겠다. 오토바이 살려줘야될것같은 느낌이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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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도대체 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이하 하이하이하 하이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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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탱이에 날파리가 제대로 왔네요.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달리기 기업에서 왔나보다. 침묵 아침에 수영하러 오 고기를 잡았나 고기를 잡아서 왔나 아닌데 오 고기다 아침에 고기를 많이 잡았네요 전갱이 같은데 주로 전갱이 깍과 오 저 제법 크네 깍과 고기 많이 잡았어요 아 깍깍 전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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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바구니 배 고기가 잔뜩 들은 것 같습니다. 아직도 고기가 한참 나오네 이게 이제 북극 윤동 어시장이나 아니면 안토이 어시장에 가가지고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. 전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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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갱이